옥천군 동의면 금암 친수공원에 유채꽃이 활짝 폈습니다. 8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유채꽃 팥이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박강래 기자가 드론으로 영상에 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와이프랑 시간 내서 구경하러 왔거든요. 그런데 큰 강변 옆에 유채꽃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너무 힐링이 되고 좋은 시간 보낼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